이런 모렴치한 튄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 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을 불정적으로 나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평가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2년도 인사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본인께서 하셨던 인사 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재청권과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 하겠다. 그러면 책임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 국민께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속이 빛이 바래다 못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증오와 무능의 한축을 담당하는 무책임 총리가 되신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합니다. 이게 통합과 협치입니까? 기시단은 만날 시간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전체적인 운영, 처리 이런 방안이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저는 의원님 저의 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을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고 우리 국회가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권을 해본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성과가 저는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예산 편성 전부 다 여야 합의로 했고요. 최근에는 간호법을 또 여야 협치로 했고 또 부동산 사기당한 분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모든 것을 좀 가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전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총리님,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맡기시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 4위를 표명하셨죠.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4위까지 표명하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국정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잘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님께 고언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선거 이후에 바로 몇 가지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소외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국결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23%입니다. 총선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아놓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는 곡소리가 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총리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1분기에 전기에 비해서 1.3% 예상 외로 성장을 한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였죠. 그러나 상반기 성장은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2.8%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고 현재 올해의 성장 전망은 네, 알겠습니다. 국민 GDP 1조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의 2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0.2% 2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역성장, 뚜렷한 위기도 없는데 역성장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는 2.8%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IMF에서 이야기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 내지 2.6% 성장의 트렌드는 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상적하고 운운하다가 1.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4% KDI가 2.5% 지난해 폭망 성적표를 받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대의 저성장률을 보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치는 않지만 특히 우리의 민생, 일부 사회적 약자층에는 분명히 고금리 이런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앞으로 괜찮은 추세를 보일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국제적인 기관들이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현장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몇 명이나 폐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한 100만 개가 사라지고 100만 개 정도가 새로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바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든 대책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소상공인들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면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올해 7월에만 3,5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은 이제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작년도에 1.4% 성장을 했고 또 그 여파가 여러 가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특히 우리가 2018년 이때 최저임금을 두 자리로 16.8%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6%인가요? 연달아 올리던 그때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인식이 정말 현장과 돈 떨어지게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지난해보다 실질 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 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성공했다며 낯 부끄러울 정도로 홍보 총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분기 경제 폭망 지표들이 또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모든 지표가 민생 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85만 명이나 급감합니다. 2022년 6월에 역대 최고 수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공공, 중공공 부문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직후에 통계청은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1.9%나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기재부는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23주째 오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여전히 전정부 탓만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작정 거부하는 이 정권을 보며 어느 국민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를 보면 당연한 성적표입니다. 검증 기준이 딱 하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 국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장관 제청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장관 제청 기준은 당연히 지명되는 분이 또 임명되실 분이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야죠. 어느 한계의 요인을 가지고 100%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님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죠. 제가 질문을 잘못 듣고 설마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를 마치 우리가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당신은 내 배우자여 라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독도를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착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거는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일본은 군함과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 우리 주권을 침탄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우리에 대한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우리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저는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선택은 뭐냐? 만약 북한이 우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 자각력,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한미동맹과 또 우리 일본과의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평화협정 이런 단순한 그런 너무나 단순한 쪽으로 가서는 이거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시며 짝사랑하신 거 그리고 일본의 주권적 침탈, 주권 침탈 그리고 식민 지배,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일본 때문에 성장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통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우수성, 국민들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에 크게 기초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리드하셨던 여러 정권의 리더들이 저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제는 착취를 안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가 이번에 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격과 주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자의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의 이세들에게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을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기에 교육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 인식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대한민국 총리가 하실 말씀이십니까? 위안부는 일제가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하면서 벌인 범죄였습니다. 위안부의 불법성과 강제성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체주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또 자리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거는 넉넉히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계속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신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단점만 발휘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시고 잘못됐을 때 꾸지지시고 법률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한두 개의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의 전체를 평가하고 전체를 어떤 하나의 그런 이슈와 연관돼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거는 제 역사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역사인식이 저는 좀 더 실용적이고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강제성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징숙 방통위원장 장관금 공직자가 입에 담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맞습니까? 저는 8월 15일은 우리 1919년에 수립된 우리의 국가가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그 정부가 수립됐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통해서 완성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부정합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직 본격적인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그분의 발언이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일들에 도움이 되는 거냐 소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특히 어떤 그런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다. 중요한 고려 요소죠. 역사인식과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일제강점기. 네.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죠. 다만 그 국적이 말하자면 소위 챌렌지를 받는 계기가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걸 통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왜 킬러스 장관은. 그러나. 그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계속적 있다고. 무슨 이유 때문에 총리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말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국적이 부과됐고 강제 협약을 통해서 소위 강제적인 그런 걸 통해서 부과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적에 따라서 일본의 무슨 우리 권리를 상의하겠습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선거를 했습니까? 너무 대답을 드리게 하시면. 저희가 일본 국적과 일본 국적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차별된 그러한 거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의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게 일반적인 일본의 그런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역사인식은 그러하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렴치한 튄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 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정적으로 나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 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라인을 일본에다 넘겨줬다. 일본에다 넘겼습니까? 일본이 전혀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겠다고 한 그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의 행정을 하는 것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행정, 정말 중요한 파트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써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디 우리가 라인을 이번에다가 넘겼습니다.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